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지난주 토요일과 조일 저는 몰타 공화국에 사목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나 미루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이가 아는 것처럼 몰타 공화국은 지중해에 떠 있는 섬이면서도 굉장히 빠르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이 몰타 섬 근처 해변에 난파를 당했지만 기적적으로 배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260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행전은 몰타 원주민들이 그들을 각별한 인정으로 환영해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인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각별한 인정입니다 저는 이 사목 방문의 모토를 각별한 인정이라는 말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민현상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훨씬 더 형제를 가지고 살고 잘 살면서 함께 당할 위협인 난파로부터 즉 좌처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몰타는 이런 차원에서 열쇠가 되는 장소입니다 가장 먼저 지정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의 위치는 유럽과 아프리카 가운데 있는 바다에 떠 있고 아시아도 가깝습니다 몰타는 또 바람 장면와 같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문화가 서로 규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360도로 지중해 전 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현대 자주 언급되는 것은 정치적 지정학이라는 말입니다 불행학에도 가장 힘 있는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혹은 경제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혹은 이데올로기적이고 군사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몰타는 작은 것들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들 하지만 풍성한 문명과 역사를 지니고 있어서 이것을 또 다른 논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것은 자유와 자유 존중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과 함께하는 유쾌함입니다 이것은 가장 힘 있는 자들의 지배에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가장 힘 있는 자들의 지배죠 이것은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 2차 대전이,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우리는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써가기 시작했지만 불행하게도 아직도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 권력자들의 경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국제기구나 유엔의 무능함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몰타의 요소는 이 몰타는 이민 현상에 있어서 또 다른 열쇠가 되는 장소입니다 요한 23세 이민자들의 센터에서 많은 이민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 섬에 도달을 했는데 굉장히 고난스러운 여행 뒤에 그곳에 도착합니다 이민자들의 증언을 듣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메시미디어가 전하고 있는 잘못된 보도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스토리와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꿈과 시망을 우리는 직접 듣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민자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이민자는 유일한 객체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우리 각자와 같은 한 객체 한 존재입니다 이민자는 한 사람으로서 그의 존엄성이 있고 그의 뿌리가 있으며 그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 각자는 그들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니고 있는 대단히 큰 풍요함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유럽도 이민자들로 구성된 대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환영하는 것은 잘 조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인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함께 조직하고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민 현상은 어떤 시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투쟁의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다툼의 표지로 볼 수 있지만 평화의 표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차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몰타는 요한 23세 센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Peace and Love, 평화의 공방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몰타 공화군 그 전체가 평화의 공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타 국가 전체가 그들의 행동, 그들의 모든 자세가 평화의 공방입니다 이러한 사명이 그들의 뿌리는 바로 형제혜와 연대감과 연민의 수액으로부터 올라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부터 이런 가치를 받았습니다 복음 덕분에 이러한 가치들을 계속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 주교로서 그 신앙과 친교 속에서 살고 있는 몰타 국민을 방문하기로 한 것을 이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몰타 공화국은 복음화의 장소입니다 몰타와 고조 두 교구에서 많은 사제와 수도자들이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또 평신도들도 온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 바오로께서 그곳에 계셨던 것이 몰타 원주민들, 몰타 국민의 DNA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을 방문한 것은 그들의 이런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하느님 앞에서 또 하느님의 그 거룩한 백성 고조와 말타의 하느님의 백성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도 물론 세속과 또 유사한 세계화나 혹은 상대주의나 새로운 신지국주의 등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복음화의 장소입니다 저희 이전에 교황님들께서 성 바오로의 동굴을 방문하셔서 복음이 말타에서 새롭게 솟구쳐 나오고 또 신선한 그 원천으로부터 이 위대한 대중신심의 유산이 확산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몰타 공화국에 있는 국가 성모성지인, 타피이너 성모성지인데 고조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기도 미팅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몰타 국민들의 진장이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성모님을 향한 그들의 열렬한 사랑이었습니다 몰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의 불꽃이 성령의 불꽃을 통해서 활활 타올라서 세세 대대로 기쁜 복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 바오로 육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소명은 복음화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기쁨은 복음화입니다 이 말을 절대 잊지 맙시다 교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정의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몰타 궁화국의 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를 보여주셨고 친절하게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대통령님과 그 가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몰타 궁화국 총리께 감사를 드리고 각 지역 정부 요인들 친절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교님들을 비롯한 모든 교회 공동체와 봉사자들 기도를 통해서 저를 동반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민자들을 위한 교황 요한 23세 센터입니다 거기에는 91살 되신 프란치스칸 신부님께서 이 센터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교구 협력자들과 함께 이 센터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분은 열렬한 사도의 모습 이민자들을 사랑하는 모범이 되십니다 현대에 참 필요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목 방문을 통해서 우리는 시를 부렸고 주님께서 이것을 잘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선하심께서 평화의 열매를 무한히 맺어주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와 선을 사랑하는 몰타 국민에게 풍성히 맺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각별한 인정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을 베풀어 주신 몰타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